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여수 타이라바 낚시를 왔습니다 올 시즌 첫 타이라바라서 기대가 큽니다 다행히 오늘 날이 안춥습니다 너울도 별로 없구요 날은 좋았다 이것만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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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철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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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아니 사장님들 저 히트했는데 하지만 이게 비닐 줄을 이 고기 아시는 분 제법 왔습니다 수아 신호 변데 f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 70미터 아 70미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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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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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분들 좀 왜 이래! 모처럼 한 마리 잡았는데 왜 이래 자꾸! 아... 47l! 아, 아니야. 니꺼 보다 조금 더 큰! 3번 사행인보다 조금 더 큰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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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저 시작한 소리도 안 됩니다. 저 잔치. 고생이 미쳤어요. 고생이 미쳤다. 고생이 미쳤어요. 고생이 미쳤어요. 고생이 미쳤어요. 아니요. 27. 이십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까지는 안 커요 이십 이십 아 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이야 진짜 크다 진짜 크고 신이름이에요 네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빠가 입에서 빠가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해서 빠가를 꼭 구경할 수 있도록 자가 잡는게 아니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노을 노을 오 노을 오 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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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